연암부도 여기는 인천 연암부도입니다 연암부도 자 여러분 오늘 가볼 집은 이 광인회라고요 회집입니다 자 음식이 지금 나와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 나온게 아니랍니다 아구층도 있고 야 랍스터 랍스터 문어 조길이랑 새우 초밥도 있고 초밥도 있고 조각도 있고 해삼 시계누 해삼 자 여러분들 음식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 한 번에 나오는 음식이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시각적으로 아 이런게 나온다 라는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좀 한번에 좀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다 아직 나온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당한데 자 이 코스의 가격은요 2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한 요정도 양이면 그래도 한 좀 잘 드시는 분들도 한 4명 5명도 먹을 수 있을만한 그런 양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리고 먹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구요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광고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제가 좋아하는 회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우럭 같구요 바로네 회만 해도 지금 양이 상당해요 회만 해도 지금 양이 꽤 상당합니다 진로 오늘 인천에서는 한번 진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 한잔 쏴 쏴 쏴 여기다가는 이런 안주에 대해 술을 안먹을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 음 낙지 저와 천적관계인 낙지 생새워나 먹어볼까요? 새우 깔필 때는 항상 조심하세요 살아낸 새우는 앞을 쏠 수가 있어요 윗부분은 잘 만지지 마시고 이거는 지금 나오기 시작한 대야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생새우는 대야인데 이렇게 해서 또 소주 한번 먹어봐야죠 해삼도 있고 해삼도 있고 그 철에 맞는 해산물을 이시로 해서 이렇게 내주신대요 랍스터 자 여러분 이거 활랍스터입니다 냉동돼서 온게 아니라 캐나다 사이인데 살아있는 거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쪄주신다고 해요 이렇게 가위를 잘라가지고 가시한테 항상 조심 한쪽도 잘라야겠다 뭐가 또 나오네 이거 뭐 촬영한다고 그냥 주시는거 아니죠? 원래 나오는거죠?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낙지 호롱이도 나오고 이거 오늘 다 맛이나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오 이건 가오리찜이구요 오 이건 장어도 이렇게 나오고 오 이렇게 이렇게 살아있는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있는걸 또 응 이거 활랍스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있는거 응 다른 데는 작은 건데 우리 600g 자네 아 600g 자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내장인줄 하아 자 자 랍스터를 손으로 먹는거 조금 불편하시잖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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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스터는 언제나 오는 것 같은데 싸다 아 전어 비벼 다 맛볼 수 있나 있으나 모르겠다 하나만 더 맛을 봐야죠 자 다음 가리비 아 가리비 크다 가리비가 생물이네 냉동은 이 맛이 안 나거든요 휴소개 담치 국물도 있고 담치 국물도 있고 이게 또 당기네 가오리 찹 이게 또 땡기네 음 삶도 주시네? 저는 삶을 먹으면 좀 고생을 합니다 삶은 그래서 하도록 하겠고 초밥 와 새우도 있고 야 소라 소라하고 또 문어 그리고 또 전복도 있고 전복부터 하나 먹어봅시다. 전복도 와 커요 이제 오븐 뱅 이럴 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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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해산물 자체가 다 냉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전부 다 활. 해산물은 진짜 냉동과 활 차이가 엄청 많거든요. 진짜. 이건 뭐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테지만 하다못해 짬뽕이 들어간 해물 자체도 냉동돼가지고 왔던 게 들어간 거랑 생물 자체를 집어넣은 거랑 맛이 굉장히 달라요. 식감도 그렇고. 소라. 소라는. 소라는. 고를 또 빼주시는 게 좋으니까. 소주랑 먹어야지. 소주랑 먹어야지. 소주랑 먹어야지. 자 그리고 반찬으로 아귀찜도 나옵니다 여러분 아귀찜 반찬으로 아귀찜도 나옵니다 아 낙지 찜에 들어간 이 낙지 요즘 낙지가 엄청 비싸요 맛있죠? 맛있어 여기는 아예 냉동으로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아예? 우리 냉동 안 써요 여기는 아예 냉동 해산물 자체가 뭐든 냉동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씹어요 배산날까봐 그러니까 그때그때 나오는 걸로 해드리는 거야 새우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근데 지금이 이제 새우 천이라 드리는 거예요 아 아귀찜도 매콤하고 저 하나도 지금 차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귀찜에 뭐 화로에 찝으면 냉동된 게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긴 한데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네 네 야 메인 위주로만 먹어도 배불러서 다 못 먹겠네 진짜 잘 드신다고 하던데 해산물 좋아해요 근데 야 이거는 혼자 먹기엔 너무 과하고 아 또 호롱이 더 살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정도가 성인 5분도 충분히 드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가격 이렇게 활 살아있는 것들 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산물이 다 냉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주를 즐기시는 가격이 20만원이면은 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성비 면에서 많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물론 뭐 대한민국이나 이런 데 이것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데가 있다 이런 뭐 이런 집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성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개불 멍게 사자 아 아 아 아 음 뭔가 이거 약간 한척같은 느낌 소주 한 병 소주 한 병 순삭이네 진짜 이건 뭐지? 아 이것도 개불이네? 개불이 두 개가 나왔네? 정신을 하도 줘야 될 게 많으니까 이걸 존나 해가지고 이걸 하나 더 주신 것 같애 지금 이게 나갔나 전어회인데 이거는 그 뼈 없이 전어가 이제 가운데 뼈가 있잖아요 새꾸시 형식으로 해가지고 뼈 있게 보충 많이 드시는데 여기는 아예 뼈를 이렇게 잘라 놓으셨네요 이렇게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텐데 저는 사실 뼈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고소하네 지금 전어회가 좀 맛이 들 때가 돼가지고 제가 일부러 표정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날 먹으면서 이걸 하고 싶은데 광고 영상에서 읽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더 일부러 오버한다는 말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경 쓰고 있어요 더 지금 이미 여기 지금 미간 찌푸리면서 뒤로 이미 많이 넘어갔어야 되는데 잠고 있습니다 아구찜도 매콤하고 진짜 좋다 이거 배불러 자 그리고 이제 매운탕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 뭐 미션 클리어도 아니고 먹다가 지금 전 이런 건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배불러가지고 아직 지금 맛도 못 보게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초고추장 뿌려가지고 초무침인 줄 알고 비벼던 이게 물에 래요 물에 물에 소스를 안 주셔서 아우 시큼해 초장 아까 내가 많이 넣어가지고 근데 아직도 먹어야 될 게 매운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아 또 매운탕 맛은 봐야죠 또 자 그리고 매운탕도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드시다가 모자랄 수 있어요 아까 회 양도 굉장히 많고 있는데 드시다 부족하시면 더 주신답니다 여기 어머니가 밥 같은 경우도 혹시 드시고 남기시면 그럴까봐 좀 양을 막 이렇게 주시지 않네요 근데 부족하시면 항상 더 주신대요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해물 같은 것도 이렇게 드시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말씀하시면 어머님께서 전혀 눈치 안 주시고 충분히 넉넉하게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여기 어머니가 신경 써가지고 매운탕을 끓이셨다고 해가지고 갖고 오시면서도 내내 아 이거 맛이 없다 어떻게 하냐면 맛있게 드시고 근데 충분히 맛있는데 괜찮은데 이거? 뭐 나무랄 것도 없이 저 이것도 만족해요 맛있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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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or 내elf... 아이고 아이고 아이다 사사 매운 탕에다가도 몇병 먹겠네 진짜 몇명 데리고 왔어야하네 성격상 음식 남기는 스타일이 아닌데 배불러가지고 옷먹으니까 여러분들 맛있게 너무 잘 먹어 봤습니다 물론 20만원이란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뭐 큰 돈이고 하긴 한데 이렇게 좋은 해산물들을 리필도 가능하고 해가지고 좀 정말 오시는 손님들 다 배부를 수 있게 해가지고 좀 내주시는 우리 어머님의 그 어떤 정 이런 것들 합산을 해본다면 저는 한 다섯 분이지 최대한 여섯 분 정도까지 오셔도 충분히 좀 맛있게 드시고 배부르게 즐기고 가실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항상 물론 라스타 이런걸 리필해주시진 못하지만 뭐 해산물이라든지 이런거 충분히 리필 가능한건 넉넉하게 해가지고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잡사람을 믿고 혹시나 뭐 중요한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방문해 보시는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제가 광고를 하게 되면은 뭐 일부러 칭찬할 부분을 많이 좀 어필해가지고 어떤 부분 좀 짜야 되기도 지어짜듯이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할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 정말 오늘 너무 맛있게 좀 잘 먹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염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광인의 횟집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